이제 인벤토리 정리 같은 경우는 대충 다 했거든요? 보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엔딩브로 깔끔하네 이게 그 손놀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놀이사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만든 게임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금이 같은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어스토 외전이에요, 외전 그래서 같은 부금이 좀 많습니다 어스토 세계관 중에 한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부금을 쓰는 것도 많고 약간 그... 세계관이 같은 것도 많아요 어스토 DLC 컥 모두 멈춰! 이제 더이상 물러서면 안돼 여기까지 장난 오는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전투 발동 보면 Y번 레벨 10에 HP에 680인 뭐 요런 애들인데 역시나 법사가 겁나 많기 때문에 그냥 두드려 패면 돼요 아뇨, 최상의 파티는 아닌데 좋은 파티긴 한데 최상의 파티는 아니에요 그냥 어... 주사위 굴려가지고 랜덤하게 나온 애들 쓴거에요 따라라란... 아... 의도치 않은 핵딜 파티 근데 이거보다는 사우라비는 사우라비들 넣는게 좋아요 사우라비들도 딜이 이정도 충분히 나오고 거기다 얘네는 많아 떨어지면 끝나는데 사우라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기도 하고 몸빵도 되고 갑자기 급 사망할 일도 없고 사우라비가 낫죠 특히 라사야 Q 한마리 잡았고 개인적으로 이벤트 중에 드래곤들 다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 블랙드래곤 그린드래곤 막 Y번 이런 애들 다 같이 나오는 막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죠 네, 아니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고 싶다곤 했는데 전혀 시간이 안나요 보통 뭐 다른게임 공략영상 만들고 그런걸로 어... 남는 시간을 할애하다보니까 빠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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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빠라바람 빰빰빰 흫 암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드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빰밤밤 여기서 그냥 가면 Y번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Y번이 생겨있습니다 버그에요 버그 생겨있는데 일로 못가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막혀가지고 못가는데 요렇게 돌아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커슨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와야되는 장소에요 여기는 여기가 그 최종 보스가 있는 마지막 던전이기 때문에 어... 모든 맵 중에서 이 포 같은 사과에 등장하는 모든 맵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맵이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좋습니다 여기다 디텍트 다시 다시 되게 안되나 4번 5번 5번만 해야 됐네 아 에 사과 맞아요 우린 사과랑 싸우는거죠 이 게임은 사과랑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상대 과일 막 바나나 막 이런 애들이 안팔려가지고 이제 사과를 쳐부수는 뭐 그런 스토리의 게임 되겠습니다 빠라라람바람 빰빰빰 어 레벨이 오른 애가 있네요 아직도 제 레벨 몇이지? 어 11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시프링을 끼면 12가 되면서 라이트닝 포스가 여러 발로 나가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시프링을 끼는게 나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빨리 올랐나이? 뭐지? 시프메이지 주제에 왜 이렇게 빨리 올리지? 이상하다 얘가 왜 이렇게 급 올랐지? 아니 얘는 물음표를 먹었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레벨이 높았는데 왜 얘가 레벨이 저렇게 됐을까? 아아 얘는 11에 5만인거구나 오케오케 얘는 그 반지 꼈지 방금 오케오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자 여기서 한번 세이브하고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투가 있는데 엔피를 채우고 갑니다 잘 왔다 저번에 지수를 서륙해주마 비켜라 너희들의 피해만 가중될 뿐이다 저놈들을 없애고 없애버리고 길이가 크렌지 파기를 빼앗아라 라고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주 쉬운 전투입니다 이것도 아주 쉽고 간단한 전투 아이겐필드 여캐가 좀 많은 파티죠 의도치 않았는데 여캐가 좀 많은 파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결코 제가 의도한게 아닙니다 아이겐필드 그렇게 법사들이 많다보니까 마법 빵빵 써주면은 그냥 스겜이 되는거죠 빨리 빨리빨리 라이트닝 에로 신십구 그리고 얘는 여기쯤 가가지고 포스를 좀 멀리다가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진짜 잉이여 아무것도 하는 하는 일이 없는 앞에 나서서 맞아주는 고기방패 음 근데 지금 걱정하는게 마지막 전투에서 그 막 사방팔방에서 막 붙는데 그거를 법사들이 버텨야되는데 문제지 음 지금 탱커형 캐릭터가 두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버틸거 같네요 세긴 센데 확실히 싸우라비같은 애들이 있어야 좀 안정적이 될텐데 아니요 히로인은 버릴 수 없어요 아쉽지만 전 그러고 싶어도 안 돼요 좋아 천벽력에 멘테스가 상대해주지 라고 2연전 아 에딧은 또 돼요 에딧은 가능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중간에 튕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되나 모르겠네 아 여기 아닌데 빠람빠람 아 여기 시야가 안보이니까 누가 찍히는지 보이지가 않네 여긴가? 아 또 딴 데 날아가잖아 보이지가 않네 암튼 저게 시프링을 껴가지고 레벨이 높아진 상태라서 라이팅포스가 혼자 저렇게 다섯 발인건데 저게 데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되니까 멘테스를 찍지 못하네 자 멘테스는 그냥 밥이에요 밥 먹어주면 됩니다 이 친구는 안 닿으니까 못가니까 라이팅포스 한번 여기다가 써주고 써주고 이건 네 발짜리인데 얘께 다섯 발짜리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빠져가지고 다섯 발짜리를 역시 보스급한데 이게 셉니다 또 써주고 벌써 222 요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조미로 요렇게 전체 스킬좀 써주고 오 얘는 또 안닿네 이러면은 얘 라이팅포스 요러면 이제 멘테스 사망 어 안죽었네 이야 버티네 야 피가 안 남았지? 결국에 한 대 맞았고 어 멘테스가 죽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버티기는 버텼네요 야 피 96 남아있네 피도 많네 역시 보스급 발람원 가 자 이제 남은 하나는 그냥 라이트닝 MO 요정도 날려주면 끝 아 법사 하양 시키자고 근데 그럼 법사를 잘 안하게 되지 않을까요? 으work 피려먹을 두고 보자 라고 요렇게 멘테스가 도망을 갔는데 엔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엔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힐러는 확실히 해야돼 양손무기 상향이라던가 그런것들은 그 다음 법사 하향이라던가 그런거는 유저 패치가 이미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많이 하던 고런걸로 있는데 힐러는 없어요 힐러는 힐러 상향은 없어요 아쉽게도 자 아무튼 여기로 올라가서 음 그러니까 성직자 상향 말고 그 아스카리아 상향 힐러 여기서는 길을 찾는게 아이고 이상한데 왔다 길을 찾는게 요층에서는 위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왼쪽 위로만 가면 되요 이렇게 왼쪽 윗길로만 쭉 찾아가지고 가다보면은 길이 나옵니다 왼쪽 위 요렇게 1층 가서 1층에 딱 오면은 1층에서는 중간 중간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왼쪽 구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요렇게 가다보면은 길이 나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중간인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고 위로 에 오늘 엔딩 보죠 윽 얼바님 호호호 찰도 루치를 죽이고 여기까지 왔구나 아 이 이런 아테나 파일 풀어줘 이 계집을 풀어달라고? 니가 와서 한번 뺏어와봐 얼바님 좋아 후회하게 주지 그래 그래 얼바님 안 돼요 으악 호호 멍청한 것들 너희들에게 선물 주지 파파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도, 도카스야 어떻게 하지? 호호 어떤가 분명히 보험자여 제커슨 앞으로 이 부르면 너희의 목숨은 끝이다 모든 게 부사의 뜻이다 이 비겁한 놈 고작 할 말이 그거냐 그래 하하하 내가 위대하신 부사의 이름으로 한 가지 제의를 하겠다 기르 아르카리 지파이를 넘겨다오 그럼 목숨만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부하로 쓰는 것도 생각해보겠다 으악 왜 대답이 없지 잘 생각해봐라 조금 있으면 부사께서 부활하고 그럼 나는 라테이네 황제가 된다 나쁜 제안 아니니 어서 대답해라 얼반 음 아 안 돼요 저 저들에게 굴복하면 파이 제커슨 너를 없애기 전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건방진 것들 내 자비를 무시한다니 그렇다면 죽은 뿐이다 으 제 진장 이제 다 죽게 생겼군 얼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얼반 말해요 잠깐 절 좀 콜럭 콜럭 파이 꽤 괜찮아요 얼반님 부디 기사도 읽지 마세요 파이 이런 이럴 수가 파이 결국은 이렇게 자 어서 가자 파이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요렇게 벌써 독가스에 중독된 거야 왜 이곳에 들어와려 하지 파이 슬퍼하지 말아요 얼반 이것도 모두 운명 이제 얼반님이 겪어야 할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만났던 스쳐지났던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으니까요 요렇게 말을 합니다 파이의 영혼이에요 영혼 죽은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이렇게 파이 지켜보세요 모드를 실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게임은 그 어 캐릭터의 직업과 뭐 성별과 그 다음에 종족과 막 그런 거를 처음에 메이킹을 막 해요 메이킹을 해서 4명을 데리고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이름을 또 정할 수가 있어요 그 파티원들의 이름을 그냥 임의로 그냥 원래 기본적인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유저가 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의 닉네임을 쓴 거예요 하고 싶다는 분 손 들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닉네임을 다 쓴 거예요 두버푼 장점이 뭔가요 못생겼다 어 장점이 아니 장점이 아니네요 장점이 아니네요 이 게임에서 드버프는 솔직히 장점이 없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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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진짜 드버프가 이벤트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장점이 없어 아무런 왜 있을까요 대체 왜 호빗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 호빗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를 뺀다든가 어 잘라버린 나가버린 이벤트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그 강아지를 찰리를 동료를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호빗은 쓸 수라도 있는데 도어프는 도어프는 이벤트가 그 우정연병장 요기 요기가 아까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이걸 다시 찾아와서 2층으로 넘어갑니다 2층 2층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서 쭉 가다가 여기서는 제일 아랫길을 찾습니다 제일 아래로 쭉 내려와요 그냥 쭉쭉쭉쭉쭉 됩니다 제일 아래라인 문 따고 쭉 내려가서 거의 다 왔네요 여기네 자 여기가 제일 아래필드거든요 요기 아 아니 더 있네 어 여기 제일 아래필드에서 올라가는데 보이면은 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스위치 돌려요 그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 걸 올린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걸로 갑니다 올리러 오른쪽으로 가서 쭉 가서 여기도 따주면은 이제 위로 올라와서 적당히 쭉 위로 올라가다가 왼쪽을 꺾는 길 나오면은 왼쪽 이러면 이제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을 내려가면 전투 이제는 길찾기는 끝이에요 여기가 길찾기 마지막 꽤나 질긴 명줄이구나 아 질긴 목숨이구나 내가 그 질긴 명줄을 끊어주지 아버지의 원수 파이의 원안까지 갚아주마 판서라고 했나 니피로 루치의 영혼을 달래겠다 라고 또 아테나랑 싸우게 돼요 아테나랑 이 게임에서 제일 중복으로 많이 싸우는 애가 제가 보기엔 아테나인 것 같아요 잔몹들 제외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뭉친 다음에 스킬을 쓸까 아니면 바로 쓸까 어쩔까 그래 있자 가만히 있다가 애들 좀 뭉친다 싶으면 그때 써야겠다 빠람 빠람 아 여기서 나오는 아테나는 아까 질문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 킹오파에 나오는 아테나를 패러디한 아테나가 맞아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맞아요 진짜 왜냐면은 이 게임에는 어 실제로 킹오파의 표라던가 이오리라던가 조이기것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반게리온의 레이라던가 고 이주일씨라던가 아 어쨌든간에 그런 식으로 패러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아테나도 그중에 하나에요 전혀 그렇게 안보이고 성격도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음 여기쯤에 쓰면 아테나한테도 맞겠지 그리고 또 누구있더라? 패러디 캐릭터가 좀 많아요 패러디 이벤트도 많고 어 뭐 아까 말했던 양심 냉장고 막 그런것도 패러디 이벤트고 자 아테나가 마법을 쓰기 전에 먼저 극딜 170 어 170 맞아도 안아파하네 HP 좀 많나보네 여기다 다시 딜 잡고 몇나왔지 HP가 94? 94 좀 애매하게 남았네 이러면 어쩔수없이 라이트닝 포스 아니다 아테나는 보스급이니까 멋있게 자이거스피라로 태워죽이자 불태워죽이자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루츠 미안해 나도 당신을 라면서 사망 사실은 사실은 저 성격 더러운 아테나도 루츠를 좋아했었던거죠 루츠가 아테나한테 당신을 사랑했어 하면서 죽었는데 이제 아테나도 사실 그랬지만 죽었다 뭐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그리고 그거는 제작사에서 뭐 말을 한다는걸 떠나서 그냥 딱보면은 이 게임 모든게 패러디다 이런걸 느낄수가 있죠 그리고 보자 여기 뭉쳐있는 세마리 아니다 여기 밑에다 쓰면은 저 공수까지 닿겠지 노래 그거 실제 있는 노래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작이면 소름인데 저는 그거 실제 있는 노래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작이다 그럼 대단한거 같아요 물론 뭐 트로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만약에 자작이라면 대단한거 같아 노래 뭐야 가사 제 그 가사가 뭐였더라 그게 암튼 노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자작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해봤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소름이지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괴물들 HP가 드럽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요렇게 마법으로 계속 까줍니다 전사형 애들이 막아주면서 요렇게 버티는 동안 피 빼는거는 얘네들 목 네 아바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요거 빼주고 이제 얘네들이 공수 제거 디게 못 싸우네 근데 이 부분까진 괜찮은데 이 뒤가 문제야 근데 오케이 한 마리 잡고 자 포스 여기다 다시 한 마리 피 되게 많네 진짜 몇 남았죠? 114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얘 건 5발이니까 확실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걸로 얘로 끝내고 144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얘네들로 역시나 포스 역시나 법사 많으니까 극딜은 확실히 좋긴 하네요 극딜는 데는 진짜 제대로네 요거 넣고 쏘고 때리고 쏘고 아니고 때리고 쨍 어이구 저건 또 맞네 아 잘한다 아이 잘 잘할거면 마무리까지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딱 중간에 왜 끊어 3연타까지 넣어가지고 끝내지 96 네 샤르노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전에 그 닉 쓰시던 분이 있었는데 어 그분 아니시구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사 어 109 하얀 마음 109 그리고 106 몇 남았죠? 1 아 1 뭐야 1 뭐야 이거 아 이게 이 게임에 마법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긴 한데 솔직히 그 중에서 제일 센 것만 쓰게 돼요 게임의 다양성 같은게 없고 거기다 속성이 어 속성이 약점인 막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일 센 거 하나만 쓰게 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좀 다양성이 없어요 게임에 빠라바밤 빠라바람 빰빰빰 어 한 명 더 레벨이 올랐네 자 이렇게 11 레벨이 하나 더 생기긴 했는데 12 레벨이 안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11이랑 12는 아주 많이 달라서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세이브 결코는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너희들의 장난도 여기서 끝이다 결코 너희 뜻대로 대기하지 않는다 흥 죽고 싶다면 할 수 없지 얘들하고 잠시 놀다 와라 좋은 것을 보게 될테니 호호 놀다 오라니까 놀아야죠 어 저 셀레멘더라고 하는 저 도마밴들은 빙속성이 약해요 근데 빙속성 마법이 그 범위 스킬밖에 없어요 개인 스킬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드를 쓰면 닿을라나 둘 다 아이겜 필드 이게 얼음 속성이긴 한데 어 안 닿네 이러니까 쓸데없지 자 요러면은 그냥 라이트닝 포스 써야죠 포스 빠람빠람 암튼 마법이 뭔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쓸데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안쓰는 것들이 많아요 이 게임은 그래서 어 별로에요 무기에 막 포같은 스워드 그런게 있으면은 얘네를 상대할 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닥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막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법도 속성이 별로 없고 얘건 세니까 여기다 한 발 이게 제일 센 마법이에요 심지어 이거보다 고레벨 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레벨 단일 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이게 더 세요 그래서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라이트닝은 속성무신 아닌데 그냥 딜이 센거고 라이트닝 계열에 취약한 그런 애들한테는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이건 개인들이 세가지고 쓰는거고 이걸 대신할만한게 없어요 라이트닝 포스 라이트닝 포스 얘도 라이트닝 포스 그 피 왜케 많아 피 천짜리라서 잡는데 시간 진하게 오래걸리네 얘네들은 당연하게도 불속성이기 때문에 불 불공격을 쓰면은 딜이 구립니다 여주인공에 끼고있는 무기와 불이죠 그리고 요걸로 막타 이제 이런 잡몹 상대는 빨리 끝내야지 빠라바밤 빰빰빰 빰빰 자 이제 보스전인데 그 전에 피를 다 채웁니다 피 MP 막 이런거 다 채워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나갈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 채우고 싸워야되요 나가려고 하면은 문이 잠겨있어서 못나가고 이제 악전투 음 역시 아테나로선 물이었군 그러나 늦었다 이미 의식은 시작되었다 제커스님 이로써 천명체 재물 채웠습니다 이 나쁜 놈들 생사람 천명씩이나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주마 이미 승부는 끝났지만 부사님이 오시기 전에 니놈들이 천구로 보내주마 호호호 그동안 나를 꽤 속속했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나야말로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 우리에겐 기르가 크는 찌팡이가 있다 결코 부사는 부사의 뜻대로 될 수 없어 가고해라 나도 마지막 싸움이 될거야 체커슨 당신이야말로 항복한다면 목숨만 살려주겠어 멘테스 해치워버려라 라고 요렇게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최종보스는 아니에요 그냥 최후반부긴 한데 최종보스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어쩔까 아 FQ 아니 P 누른 뭉치는거 맞아요 이게 단축키가 좀 많아요 이게 단축키가 좀 많아요 F1 F2 그 다음에 뭐 F8도 있고 어 P 그 다음에 D U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저 법사들이 문제야 딴건 다 괜찮은데 얘네들이 문제요 빠라밤 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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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법사 네명이니까 딱 네명을 점사할 수 있고 아 그죠 네 항상 이런 게임은 그런 식이죠 항상 막 옛날 게임들 보면은 그잖아요 그 뭔가 마왕이 부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을 의식하고 막 그런거 하는 애들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신이라던가 마왕이 막 부활해가지고 그거랑 싸우잖아요 최종보스인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부활 그 다음 전투 항상 옛날 게임들은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곧 마왕이 부활을 하고 어 싸우게 되는 뭐 그런 방식의 게임이에요 이 피가 75라 75라 75 애매하네 미스만 나지마라 미스만 미스만 나지마라 부활 부활 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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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구나 어디갔나 했네 잠깐만 이거 안 닫겠는데 음 아이겐스톰이 닿을만한 위치가 아닌데 이게 아 닫겠다 오케이 여기다 한발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서 얘네가 버티느냐가 문젠데 근데 일단 적 법사를 다 잡아낸다고 쳐도 얘네가 다굴 맞아서 죽거나 그러면 또 큰일인데 그러지 않아야되는데 흠 딴 딴 딴 딴 아 기껏 죽였더니 재물이었구나 하하 에트 그러고 뭐 가끔 스토리 좋은 게임들은 뭐 통수로 맞는거 사실은 그 최종 보스인줄 알았던 애가 도종당하고 있는거였고 진짜 나쁜놈은 따로 있었다 막 요런것도 가끔 있고 그래서 자꾸 나면은 막 흐흐흐 이건 다 나의 계획이었다 막 그러면서 약해보였던 애가 막 가면 벗고 나오는 그런것도 많고 아 이걸 버텨야돼 이걸 법사들이 버텨내야 되는데 버티기가 벌써부터 힘들어보이네 빰 빰빠바밤 여기서 아이겐필드 한방 아 원수도 아니고 아 예 레이어스 반전 좋았어요 그게 그 신관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그 신관이 또 어 사실 나쁜놈인줄 알았는데 그 공주를 사랑해가지고 어 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보스로 공주가 나오고 네 이게 마지막 점투 맞습니다 음 이건 어디다 뿌리는게 좋을까요? 여기다 뿌리자 옛날 만화치고는 반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인데 음 이걸 어쩌지 자 여기다 한발 네 그 2기였나? 한번 지구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소환이 돼요 그 1기가 끝나고 그니까 대단원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소환되고 거기서 나오는게 아마 공주였던거 같아요 다시 나오는게 어 얘 힐포 약같은걸 갖고당기네 아 잘못된거 있네 멘테스 똑바로 못하겠나 죄송합니다 에이 니놈들 왜 아 근데 나쁜놈까진 아니었고 그냥 스토리가 그렇지 좀 애절하게 잘 만든거 같아요 진짜 나쁜놈은 아니었고 어쩔수 없었다 막 그런거? 아 저 법사 죽겠네 저러다 진짜 주인공도 죽겠네 아 예 맞아요 그거를 이제 덜어주려고 불쌍해서 우리 그 남자 보스가 아니 신관이 그런 일은 버리 그런 일을 버린 막 그런 스토리였죠 그게 주인공 여기서 얘 막으면서 버티고 그 다음 나머지가 여기다 아니야 여기야 좋겠다 여기다가 필드 한방 날리고 빰밤밤 빠바밤 빠바밤 음 아 이름이 자카드였구나 자카드 그리고 보자 알겐스톰을 요기야 위치 되게 애매하네 잡고 요거를 요거를 뿌리고 저쪽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내 또 될라나 모르겠네 여기서 알겐스톰의 범위가 아우 여기까지 잤네 오케이 여기다 한번 뿌려주고 어 그래도 안죽네 얘건 안 닿을게 확실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필드 한방 그리고 또 마나 좀 분배를 해야되요 전투가 계속해서 연전이 있기 때문에 마나 분배를 해야되는데 마나 분배를 해야되는데 지금 마나 를 너무 막 쓰고 있어요 저 솔직히 다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요 일단 전체적인 틀 같은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오래된 마나다보니까 자 요기다가 한방 쓰면은 좋을거하고 아이앤필드 광역 광역이 좀 광역이란 말이 안어울릴 정도로 별로에요 광역 같지가 않아 요기다가 한방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다 잡아냈고 요기다 범위 한번 더 쓰고 법사 말하니까 확실히 빨리 끝나긴한다 이게 좋긴하다 진짜 아까부터 하는 말이지만 보스전도 법사로 극딜이 팍팍 나오네 아 그러겠죠 옛날 말하니까 그리고 주인공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에요 이게 원래 다른 플레이할때는 주인공이 다 버텨주는데 랩다도 한번도 안됐지 거기다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지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약하다는 것도 지금 현재 문제인거고 얘 이제 슬슬 힐퍼 하나 쓰고 얘네가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이제 피를 채우고 MP를 채워야될 시기가 왔습니다 얘는 피가 별로 안달았으니까 진짜 MP 그리고 얘는 아 힐포 약 이거 처리좀 하자 이거 왜 있는거야 저를 왜 갖고있어 얘는 계속 상대하고 맞고 나머지 애들 전부다 마나 얘도 마나 이럴때 준비해야지 주인공이 망아주는 사이에 아 대세는 먼치킨 네 맞아요 요즘은 요즘은 진짜 막 이세계 그 다음에 먼치킨 그런것들 밖에 없어가지고 좀 소박한 스토리가 없어요 보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자 여기서 라이트닝 에로우 에로우가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좀 여유가 있을때는 이게 좋아요 네 발게이 계획이 있어야죠 근데 밀린게 많아가지고 이따곤해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하려면 그 전에 게임들을 해야돼서 그 전에 게임들을 해야돼서 아멘